의과대학 하나 없는 경상북도와 전라남도는 국내 최악의 의료 최악지로 꼽히죠. 경북과 전남 지자체장과 지역 국립대 총장들이 오늘 국회에서 의료 격차를 해소해달라며 정부를 상대로 공동 건의문을 발표했습니다. 특히 이들은 정부가 추진 중인 의대 정원 확대 논의에 국립의대 신설 문제도 반영해달라 촉구했습니다. 김경철 기자 보도합니다. 최근 국립중앙의료원이 발표한 공공보건 의료통계입니다. 응급실을 1시간 안에 이용할 수 있는 비율은 전국 평균 72.8%, 서울 등 대도시의 경우는 90%에 육박하지만 경북과 전남 등 농어촌이 많은 지역은 겨우 50%를 넘긴 수준입니다. 촌각을 다투는 위급한 상황에도 경북에선 2명 중 1명이 제시간 안에 응급실에 도착할 수 없는 겁니다. 지역 간 의료 격차는 의사수에서도 확연히 드러납니다. 경북의 인구 1천 명당 의사수는 1.4명,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16위, 최하위 수준입니다. 최악의 의료 취약지로 꼽히는 경북과 전남 두 지자체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국립의대 설립을 촉구하는 공동 건의문을 발표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생명권과 건강권은 지방에 산다는 이유로 차별받아서는 안 될 헌법상의 권리이며... 두 지자체는 의대 정원을 늘리는 것만으로 근본적인 의료 격차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며 정부가 의대 정원 확대 시 경북과 전남에 국립의대를 신설해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신설하는데 돈이 많이 든다, 이런 의견이 있다고 합니다만, 저희 경상북도와 전라남도는 지방비 부담할 수 있는 준비를 다 지금 갖춰놨습니다. 국립의대를 신설하면 지역 인재를 80% 이상 선발하고, 이들이 졸업한 후에도 지역에서 10년 이상 의무적으로 근무하도록 해 절대적으로 부족한 지역 의료인력 확보에 물꼬를 트겠다는 구상도 밝혔습니다. 경북에선 안동대가, 전남에선 목포대와 순천대가 신설의과대학 후보군으로 꼽힙니다. 현재 의대 정원은 의사협회 등의 반발로 18년째 동결 상태입니다. 국립의대 신설 역시 결국 의대 정원 확대와 직결돼 있는 만큼 의사협회를 어떻게 설득할 수 있을지가 최대 관건이 될 걸로 보입니다. MBC 뉴스 김경철입니다. MBC 뉴스 김경인입니다. MBC 뉴스 김경인입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